혈관 질환 많은 혈관의 아픔, 다혈관 질환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한 곳만 아픈 동맥은 없다. 그러니까 동맥이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아플 가능성이 많다. 우리 동맥은 장기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죠. 대표적인 동맥들, 뇌동맥, 심장농맥, 콩팥동맥, 간동맥, 폐동맥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를 공급 못 받기 때문에 그 장기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맥이 점점 좁아지는, 그리고 이렇게 혈전이 아주 혈관 내부를 거의 다 막고 있는 동맥경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검사를 했더니 심장을 특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뇌로 가는 뇌경동맥 이 부분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쪽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뇌동맥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에게 환상동맥 검사를 해보셨냐? CT나 외관조용술을 해봤냐? 여기가 안 좋은 것하고 여기가 안 좋은 게 무슨 상관이죠?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를 해보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도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왜 생길까요? 여기저기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우리 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혈관의 질환은 전신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계적인 폐쇄가 아니라 화학적인 폐쇄, 즉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염증은 우리 몸에서 전신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혈관을 통한 염증 반응의 동시 진행이 혈관 질환, 동맥 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맥 경화가 한 혈관의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혈전이나 색전, 피특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혈관의 염증 증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영상과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더라도 이미 그 안에서는 혈관의 변성 현상,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혈관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즉 한 곳에 혈관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그때로 이미 전신적인 혈관, 우리 몸에 혈관의 안심지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내 몸을 지키는 혈관 수호 전략이라는 거죠. 심장 혈관이 아프면 내 혈관이나 다리 혈관이 아플, 그러니까 폐쇄가 있을 가능성이 확률이 30%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당뇨병, 혈관에서 모수로 찌르는 것 같은 당뇨병, 그리고 장기 흡연자이면 50%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혈관 수호를 위해서 한 곳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부음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다 혈관 질환의 원인은 당연히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들이겠죠. 고혈압, 당뇨, 고질증, 혈관의 압력을 향사해서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기름으로 막는 고혈압, 당뇨, 고질증. 그 다음에 장기간 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니코틴, 타르 외에 담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염증 물질들이 있고 이게 혈관벽에 굉장한 손상을 주거든요. 운동 부족, 운동이 부족해지면 혈관 속에 쌓인 독수들이 밖으로 배출이 못 되겠죠. 기름진 음식, 너무 단맛,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혈관 질환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도련사의 위험이 높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혈관 한 곳이 기계적으로 막힌 게 아니죠.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 곳곳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관의 내부 구조가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하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구혈증을 남길 가능성이 많고 복구할 때도 늦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그냥 땜질을 하면 되지만 이미 조직의 변성이 일어났거나 이게 문제가 생긴 부분을 때워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혈관 여기가 아프고 혈관 저기가 아프고 인생이 질병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혈관 질환이 있으면 미리 미리 모든 혈관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정상은 한쪽 혈관이 아픈 게 아니고 다양한 혈관들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몸 여기저기서 혈관의 허혈 증상입니다. 혈관의 허혈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조직이 원하는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해당 조직에서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로 나타나겠죠. 가슴이 아픈 사람이 어지럼증이 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다리가 저리다. 그리고 혈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염증에서 굉장한 피로감이 있으면서 가슴에 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표력장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들이 미세하다만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잘 추론을 해보면 가슴이 조금 통증이 있는데 다리까지 저리더라. 이 정상들이 잘 추론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하는 방법 중에 핵심적인 것은 영상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거겠죠. 혈관들을 CT로 다 찍어서 그러니까 심장 CT와 다리 CT 내 CT 이런 거 아니면 MRI 같은 영상의학적으로 찍어서 그런 어떤 국소적인 폐쇄 정상들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 공급 자체가 다양하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팔과 다리 쪽에 혈압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의 혈압을 재보고 차이가 유의하게 너무 많이 난다. 아니면 한쪽 팔과 다른 쪽 팔을 재보고 유의하게 혈압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국소적인 그런 어떤 혈압의 폐쇄 정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면 다혈관 질환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다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은 일단 막힌 곳은 뚫어줘야 되겠죠. 넓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그리고 막히기 쉬운 것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심장 동맥과 뇌경 동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에 스탠트를 한다든지 뇌경 동맥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다혈관 질환이고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쪼갖는 부분들은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을 고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인 질환의 약물 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세 가지 질환을 잘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하는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약들인데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검사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심각한 훌증 그리고 닥철 이형을 예견하고 있다면 심장, 혈관, 뇌혈관 전문의와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약들, 경구형으로 피를 맑게 해주는 항원고제라든지 피가 있게 혈전이 생성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약들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넣을 수 있는 유익성과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안전하고 효과가 검증된 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근본치료 다혈관 질환의 어떤 양상이 있다는 것은 혈관의 조직학적인 변성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염증을 깔아앉히는 근본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검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코기와 식이섬유의 중심식사,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자꾸로 발 배출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혈관의 염증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땀나는 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가 들을수록 중요한 이유가 될수록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근육운동을 반드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간 땀나는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허벅지 근육과 팔 근육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의 기능,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주일에 5회 이상 40분가량의 약간 숨차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걷기 그래서 인터뷰 운동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뛰었다가 그렇다가 뛰었다가 그렇다가 40분 이상 숨이 약간 차일 정도로 핵핵 하일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의 아픔을 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것은 심장이 안 좋으면 뇌도 검사를 해보시고 뇌관이 안 좋으면 심장동맥도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미리 보수하고 그 다음에 국소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그것이 아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생활습관 개선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맥이 건강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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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